그렇습니다. 요즘 학평의 문항에 이 품질, 퀄리티가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 전국에 우리 고생하시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셔야 그래야 아름다운 11월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4월이 상당히 분주한 시간이죠. 아무래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내신이라는 이 피하지 못하는 또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1년의 수능 준비기간에서 하나의 그 시간에 대한 골짜기, 부덩이 혹은 멘탈에 대한 강탈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4월이 바쁘기 때문에 이 몰고사평 제가 해설 특강을 드렸는데 바쁘니까 총평은 짧게 하고 대신 어뜨, 문항 분석은 굵고 명료하게 확실한 최고의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기만 하면 되겠죠. 뼈지르게 자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아픔 이후에 자신의 쾌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전체 문항은 제가 올해에는 반드시 이걸 약속을 드렸죠. 정성 갸륵한 이 자필의 첨삭 해설지를 우선 여러분들에게 공개 자료실, 그러니까 김성재쌤 페이지에 오시면 공개 자료실에 제가 이것을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 첨삭된 이 문항 해설지 정말 아주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못 쓰는 글씨로 해놓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대신 주요 관심 문항부터 제가 이 해설 특강에서 시작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3번, 16번, 18번, 19번, 20번 이런 문항이 보통 이제 뭐 많이 틀리고 특히 20번 같으면 킬러 문항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문항들은 IS의 극악무도한 대테로입니다. 그리고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생각하고 정답률이 좀 낮게 나왔으니까 물론 13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치룬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많이 안 됐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이니까 절대 부정적으로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리는 제대로 정확하게 밟을 걸 밟으셔야 됩니다. 지금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조급함과 부족함은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복구하기 힘들어져요. 곳곳 명시 바라고. 하지만 이런 문항 외에 여러분 개념 단어의 문항들 있죠. 2단원이나 3단원 같은 경우 이런 문항들은 정말 아예 스테라를 자행하는 거야. 왜? 여러분 1등급을 확보하려면 고득점 확보하려면 이런 문항. 2단원만 3단원만 따져볼까요? 이게 4개 단원이라서 보통 5개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문항들이 10문제에서 11문제를 넘습니다. 이런 문항을 맞추지 않고서는 절대 고득점 확보, 1등급 확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항에서 픽픽 아까 딱 실수야 이렇게 틀려버리면 그게 결국 실력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자꾸 이런 실수가 나오고 틀리는 부분이 나타나면 절대 여러분들이 1등 확보 안 되고요. 매번 1년 내내 3등급에 머물게 됩니다. 1등급의 확보는 바로 1단원에 2번 중단원, 2단원, 3단원, 2개념 단원 이렇게 합치면 13문항 됩니다. 이런 부분이 확고하고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문항을 드리지만 여러분 나머지 문항도 후반부에 제가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정답률이라든가 좀 낮은 부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률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무래도 개념적인 절 됐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름이 20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킬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평가원은 한 가지 사실을 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역학제의 보존, 퍼텐 감수량은 운동의 증가량이다. 퍼텐 증가량은 운동의 감수량이다. 역학제의 보존, 이거 중3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바 나갈 과정에 이러한 경향과 교과 내용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력 이외의 다른 힘이 한 일향이 역학제 에너지 변화량이다. 계속 평가하는 보존과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쫓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뉴턴 역학은 얼망절망, 얼망절망 여기서 있는 거 얘기해 볼까요? 카스토 정의, 에피콜 MA, 일운동의 정리, 원반의 모션, 기의 분석 전체의 기회를 봤을 때 역학제 에너지 보존, 각 기회를 봤을 때 역학제 에너지 한쪽은 증가한다면 한쪽은 손실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알짜란일이 델타이키, 운대 변화량이라는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하나 들어서 모르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얼망저망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킬러니 뭐니 이런 일을 맨날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물리하지 마세요. 아니, 과학하지 마세요. 아니, 자, 농담이지만 확실하게 넘어갈 부분은 확실하게 극복하고 자의 것으로 무던한 트레이닝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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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이 더해지면서 확실한 심플한 그런 과정과 스피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짧게 푸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역학적 평균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짧게 가는 연습하시고 식을 나열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나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류필터에로 결국은 오매업칙이에요. 또한 유체 정력화과 동력화, 구분하세요. 제가 전기도 정전기와 동전기를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훨씬 낫죠? 낫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유체 역학도 마찬가지로 정력학, 동력학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이 둘의 만남이 문제에서는 패턴이에요. 정력학에서 델타 P, 동력학에서 델타 P 그거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연력학 문제는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 도대체 피부 그래프를 왜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1, 8, 6 문제 제가 최근에 캐스트를 이용해서 수특 해체, EBS가 되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수특 체계는 없지만 반드시 봐야 될 1, 8 수능에 대한 우리의 사고 과정,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마침 이미 이제 오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다룰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특히 28번 문제는 이 1, 8 수능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순서만 딱 거꾸로 된 것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소홀히 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 우리 남은 내신 기간도 있고 하지만 자, 내신 기간 오히려 후에 보통 이제 멘붕 많이 빠져요. 왜? 중간고사 내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런 경우 많죠? 뭐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멘붕 빠지는 시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2단원, 3단원, 2개념 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 꿀타임으로 스스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고요. 바로 이 주요 문항 베스트 5부터 가고 그리고 뒷문항 갈 테니까 뒤에 문항 소리지 마시고 지금은 이것만큼 꼭 들으시기 바라고 자필 첨삭 해설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끝까지 고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